네 주변에 영화 청설을 보러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영화 청설의 주인공 홍경 그리고 노연석 그리고 조선호 감독님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.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무대 인사 입장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영화 청설을 연출한 조선호 감독님. 반갑습니다.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주말에 저의 영화를 보러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부디 잠시 후에 영화를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입소부 동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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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 청설에서 여름역을 맡은 노연석이라고 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귀한 주말에 저의 영화 보러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저희 영화 보시게 될 텐데 저의 영화만의 특색을 느끼거나 좋은 점을 느끼신 게 있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관람편과 좋은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용준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. 소중한 시간을 저희에게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잠시 뒤에 나올 저의 영화가 꼭 시간 내어주심에 보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. 영화를 보시고 또 긍정적인 면이나 좋은 점을 발견하셨으면 돌아가시는 길이나 돌아가셔서 많은 얘기들 꼭 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여러분 덕분에 지금 영화 청설이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타락하고 지금 베테랑 2 이후에 최고 흥행 속도를 달리고 있는데요. 모두 이 감사의 의미를 바로 전하고자 배우분들이 올라가서 저희 이 선물을 전달 드릴 텐데요. 이번 주 혹시 수능 보신 관객 여러분 있을까요? 네 크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에코백 텀블러백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윤씨. 감사합니다. 세윤씨. 와우. 감사해요. 잘 같이 갈게요. 하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화 청설 하트. 네. 영화 재밌게 관람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